이야... 아니, 지난번 무대 때 1승을 했는데 1승 때 너무 우셔서 우리 우승했는 줄 알았어요. 대기실에서도 우승이야? 아! 397! 와... 아, 아...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너무 행복한 그 순간을 보냈는데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해요. 제가 녹화했던 그 동면을 보면서 또 울었어요, 제가. 진짜 너무 슬픈 거예요, 진짜로. 구매명곡의 첫 1승은 정말 못 잊겠더라고요. 정말 못 잊겠더라고요, 진짜로. 마지막 각오 한 말씀 해주세요. 너무 대선배님들이신 김종서 선배님과 서문탁 선배님도 계시고 이렇게 많은 선배님들 계시는데 굉장히 아래에 있는 후배로서 귀염둥이처럼 진심을 다해서 노래하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잘 됐습니다. 자, 2019년 슈퍼르키를 위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오르고 있는 우리 하은 씨! 파이팅! 감사합니다. 아, 진짜 감사합니다.